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대한민국 여자역도의 영웅 장미란 선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장관급을 포함한 장 차관 인사를 단행하였는데, 여기에 정책공부 및 체육관광 등을 담당하는 문체부 2차관의 장미란을 임명하였습니다. 장미란은 스포츠와 관광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차관 임명의 소감을 전달하였습니다. 장미란은 또 체육인들의 복지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여자역도 영웅 장미란의 문체부 차관 임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